공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지금 공산성 아래쪽에 와있습니다. 공산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가위로 축조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요정도 하고 신관공원 목적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수심이 좀 있어야 될텐데 모르겠네. 저 앞에도 지금 성문이 있고 50미터만 더 가면 되는데 50미터 고민. 일단 50미터까지 갔다가 다시 뺏다겠습니다.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보고 가야지. 공산성 정자가 보이고 9번째 공산성 관문이 보입니다. 바람이 지금 공산성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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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간에 아침시간에도 개방을 하나 봅니다. Jesús 공산성의 풍경입니다.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날씨가 좀 안좋아지는 것 같네요